안녕 얘들아 반갑다. 얘들아 근데 우리 커스텀 믹스를 받았는데 이것 좀 까야 될 것 같아. 야 수려 어떻게 뭔 색이 이쁘냐 여러분들? 아 조금의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네요.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차이가 확확 나긴 하네. 수려는 빨간색 초록색이 이쁘다고요? 빨간색 초록색? 나쁘진 않은데 너무 튀는데? 주황색하고 노란색? 음 약간 황금 느낌으로 가네 이거는? 빨간색 파란색? 이건 탈락이야. 아 스트레스받아 갑자기 또. 멜플에 씨. 커스텀 믹스염색을 쳐 넣어가지고 씨. 사람을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개 같은 거 있잖아. 이거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? 이렇게 하면 되나요? 기모찌. 자 그래서 오늘의 코디는 뽀롱이로 가겠습니다. 아니 나 진짜 내가 탭을 이것저것 많이 사봤지만은 와 나 진짜 정녕의 펜턴트 이거 하나만큼 내가 좀 후회를 안한다.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레벨업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. 사실 이거 추가 경험치 30% 절대 무시 못해. 100% 채울 때 얘 없으면 70% 채우는 거거든. 형 사전 이벤트 해놨냐고요? 그게 뭐야? 메이플 3000포인트 주는 게 있다고요?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? 이벤트 등 프로모션 알람 수신 동의? 나 손해 같은데. 개인정보를 3000원에 팔린다고? 이거 손해 아니냐 이거 얘들아 이거? 어 뭐야. 야 화면 키우니까 나 되게 이상한 거 쓰고 있구나. 야 이 말 자고삼겼어. 야 뭐야 이거. 아 이상해. 아 이게 좀 제가 휴방을 또 많이 한 이유가 최근에 사연이 있었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. 바쁘다기보다는 솔직히 놀았어. 일단 첫 번째. 이번 주에 온 손님. 금왕연하. 그리고 소유후니 형님.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 왔었고. 그 다음에 천희 씨라고 성찬이 놀러 왔었고. 그 다음에 성찬이만 왔었냐? 끝이 아니었어. SKT1 전프로 정글러 블라썸. 그 친구가 또 놀러 왔어.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더라? 코아도 왔어. 그 다음에 아임세나라는 친구도 왔었고. 재생이 여자친구 하나하고. 저기 파워뮤비에 이제. 민욱이하고 저기 태연 그 친구도 왔었고. 그 다음에 저기 뭐야. 정선호 형님도 왔었고. 아무튼 너무 많이 왔어요. 이게 편집과 방송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. 솔직히 제가 뭐 좀 약간 놀긴 놀았지만은.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었다는 거.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. 다음 주부터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사실 진짜 나는 억울한 게 뭐냐면은. 오늘만 놀고 내일 열심히 또 해야지. 라는 마인드였는데. 그게 하루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니까. 이번 주가 망가져 버렸어. 그래갖고. 아 이게 좀 약간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. 형 구독자 안 줄어드는 거야. 감사하라고. 야 한 달 동안 지금. 멈춰있어. 구독자가 안 늘어. 조졌다니까. 어허. 어허. 금광연하고 접점이 없다니. 너 지금 뭘 상상한 거야. 야 이 개샥. 23성 찍으면은. 구독해준다고? 하지마 이 개샥. 근데 언제쯤이면 나도. 대폴로. 카쿰을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. 아직 안 되는 것 같던데. 야 여섯 개. 22성? 그럼 저기 바지 한 번 매물이나 볼까 오늘? 아 12.95인데 추움이 안 좋아. 야 얘 가격 안 낮추냐? 아니 이 새끼. 정체가 뭐야. 하경 안 떨고. 어 12억? 72에 6인데? 그치. 괜찮지. 72에 6 퍼면은. 얘들아 이거 진짜 갈망하냐? 가보자 한 번. 형 직작으로 돈 그렇게 버려놓고 하고 싶엉? 3초만 빨리 하지. 맛만 볼까? 상하이. 자복이 많다구요? 아니 쫀둥이네 가가지고 망또 저기 띄운 건 뭔데. 망또는 잡업이 없다고? 어 뭐야. 개미 꺼졌는데? 개미 꺼졌어. 뭐지? 메이플이 날 막는데 지금? 야 뭔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 있지 않냐? 아니 뭔가 하지 말라니까 좀 더 하고 싶네 갑자기 또. 기묘하단 말이지. 어 여차 나 유니크 가는 거 아니야? 행복회로 좀 돌려본다. 자 80% 가볍게 성공해주고. 잠깐! 잠재옵션을 보면 두 줄에서 세 줄까지 뜨는데. 이 입장이라는 걸 두 줄인 탭에 사용하면 세 줄로 확장해줄 수 있다. 액땜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액땜이에요. 설마 두 번 실패하겠어? 분명히 80% 60%구나. 아 60%구나. 아하 아하. 아 80%가 아니라 60%였구나. 아 난 또 60%면은 그럴 수 있지. 그렇지. 있구요. 반짝이면 잭판. 아 아까운데. 아 이따가 10개 남았는데? simplement는 0% 정도였 UCB5 짜자! 나이스! 오케이 공 두 줄. 자 간다. 그렇지! 바로 발렸고. 가볍게 두 세트 정도만. 원기 형 나 던프하러 간다! 강원기! 제대로 해 이, 똑바로 해. 아 봉자 노래로 갈 수가 있어. 강원기야! 봉자 까러 간다 진짜! 나 삐져. 사람이야 콜롱이야. 역시 원기 형. 던프하러 안 간다니까. 자 이러면은 내가 설마! 레전드 리? 오! 어! 까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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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! 아 씨! 아니 이 형님은 맨날 올 때마다 뭔가를 돌리고 있네. 제발! 나아! 뭐아! 와아아아악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드디어 나에게도 본 날이 오는구나! 하아아아아아! 너무 사랑해요. 와 귀여워. 아. 일단 지금까지 개쌉이득이야. 이대로 갖다 팔아도 그냥 이득. 개쌉쌉쌉쌉쌉쌉이득. 간다. 설마 여기서.. 아 이거 설마 여기서 12곡은 터지면.. 쓸만한 하이퍼바디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아하하하하 아이 씨.. 진짜 나 봅사했어야 돼 진짜! 나 봅사했으면 진짜 씨.. 템 토플템이야 진짜 이 개같은 거.. 맥이야 이 티만 쳐다가 이.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